그러니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 한다. 여기서 주의해 드릴 것은 fm이라는 말은 개수가 뭐에 따라? m에 따라 x축과 만나는 게 달라진다. 그럴 때 m의 범위에 따라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시오 이거죠.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f1을 한번 구해보는 센스도 있으면 좋겠어요. f1은 뭔데? x제곱 y는 빼기 x다 1이잖아요. 얘는 1일 때는 x축과 만나는 점 y에 0 넣어야 되잖아. 그럼 판별 t를 쓰면 1 빼기 4여서 음이잖아. 따라서 f1은 0이다. 그렇게 되네. m에 따라 달라진다. 이걸 해석을 이제 주어진 x축과 만나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잖아요. 실근의 개수잖아요. 자 그래서 판별 t를 쓰면 m제곱 빼기 4m이고 얘가 m 빼기 4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이때 m 범위는 0에서 4예요. 이러면 fm은 얼마다? 만나는 점은 0개잖아.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고 m이 4보다 크면 양수니까 fm은 뭐다? 두 개고 그 다음에 m이 0과 4면 fm은 뭐야? 몇 개야? 한 개죠. 중근을 가지니까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니까 좌표 평면에 어디를 기준으로? 0과 4를 기준으로 0과 4 사이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요. 가운데 비어있고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두 개 0보다 작을 때도 두 개 0일 때는 한 개 4일 때도 한 개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. 1, 2, 1 이 그래프다. 나중에 이게 미적분에 가면 아주 어디야? 수투에 가면 불연속이 몇 개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. 일단은 m에 따라 달라지니까 m에다 숫자 넣어서 어떤 건지 본 후에 일반화시켜서 해결해주면 된다고요. 맞아요. 으악 륙지는 잔이 nad시